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010-3890-0012, 010-3890-0012 문자로 주시든지 유튜브 굿모닝, 굿모닝 유튜브 들어오셔서 유튜브 창에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엽서 써서 주시면 되는데 유튜브 들어오시면서 이제 구독, 구독 다 하셨죠? 안녕하세요 저 옆에 있는 애기예요. 어디요? 앞에 있는 애기예요? 애기 어디요? 아 거기 우리 애기 이리 들어와 봐 잠깐 어디서 왔어요? 저기에서 아 저기에서 왔어? 거기에서 왔지? 거기에서 저기에서 차 타고 어디에서 왔어? 차 타고는? 차 타고는 아 모르겠어? 집이 사는 집이 어딘지 몰라? 사는 집은 안 와요. 어디야? 의정부 현대 아이파크요. 아 의정부. 의정부에서 왔구나. 어? 어 의정부의 현대 아이파크에서? 네. 어 잠깐만 이거 그 이거 잠깐 끌까? 이거 아저씨가 좀 이렇게 예 방해가 되는데 아저씨가 막 속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됐다. 아 됐어. 어 여기 유튜브 자주 봐요? 네. 어 그래요? 이제 아저씨 것도 자주 볼 거예요? 네. 오 구독했어요? 네. 오 그래요? 지금 오늘 누구누구 왔어요? 어 형아랑 큰형아랑 저요. 그 다음에 엄마 왔어요. 아 형아랑 큰형아랑 그러면은 삼형제네? 네. 우와 형아들이 잘해줘요? 아 아하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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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에요 작은형아가? 네 아 작은형아 작은형아 너무한거 아니야? 잠깐만 이름이 뭐지? 홍민기요 홍민기? 네 민기 민기는 몇살인데? 여섯살이요 여섯살 오늘 전주 와서 뭐 맛있는거 먹었어요? 네 뭐 먹었어요? 어 김밥이랑 부침개요 김밥이랑 부침개? 아 맛있었어요? 네 김밥도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이에요? 근데 김밥은 너무 매워요 아 매워 엄마 아빠가 매운걸 샀구나 매운 김은 그냥 하나만 딱 먹었어요 하나만 먹었어? 한번 전주 왔으니까 맛 한번 볼라고? 네 그래도 매워서 못 먹었어? 네 아 그리고 못 먹었어요 하나도 다 못 먹었어? 네 아 그래 그리고 또 뭐 먹었다고? 어 부침개 부침개 아 구경하면서 또 뭐 기억나는거 뭐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 한옥마을 반성해야 되겠네 어 어 한옥마을 다니면서 뭐 그럼 뭐 먹은건 없어요? 있어요 뭐 먹었어요? 어 거기 호텔에서는 먹을거 같아서 여기에서 먹었어요 아 거기서는 먹을게 없어서 여기 남부시장 와서 먹었어요? 네 어 근데 남부시장 와서 먹은 것이 매운 김밥 하나 부침개 아 그래 나중에 민기는 커서 뭐 할거에요? 커서 어 경찰관 될거에요 어 경찰관 할거에요? 네 우와 그 경찰관 될거라고 생각은 왜 했어요? 어 경찰은 도둑을 잡잖아요 네 맞아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어 도둑이 가방을 호텔으로 찾아서 주시잖아요 맞아요 아 그런 착한 일을 하고 싶어요? 네 아 그리고 형아도 형아 때린거 나중에 경찰 된 다음에 못때리게 할거에요? 네 그래요? 여기 왔으니까 아저씨가 선물 줄건데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 하고싶은 얘기 있으면 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그 얘기 하라고 안했는데 진짜 그런거 다 알아서 어 형아 때리지마요 한마분 해요 형아 때리지마요 형아 때리지마요 하하하하하하 형아 그 큰형 큰형한테 둘째 형이 때리면 보호해주라고 얘기 한번 해 둘째 형이 때리면 큰형 보호해줘요 둘째 형이 때리면 형이 보호해줘요 하하하하하하 알았어요 형아 큰일났다 이제 둘째 형 하하하하 잘했어요 민기 아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이거 가지고 가고 핸드폰 네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남부시장 특히 찾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드시고 돌아가서도 돌아가서도 전주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옛날 정의 있는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임지범의 너를 위해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бар후랑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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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